문제풀이 기술과 수학을 구분시키게 가르치는 강사 백인입니다. 연대시험이 끝난지 벌써 열 하루가 됐죠. 우리 10월 12일 날 시험이 시행이 됐으니까요. 오케이! 자, 연대시험장에 갔다 온 친구들의 혼란스러움, 혼돈스러움, 그 마음 또는 시험장에 연대 논술에 응시하지 않은 친구들도요. 지금 뉴스들 보면서, 커뮤니티에 뜬 인터넷 보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진 거 들었을 거야. 주변에서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겠지? 뉴스도 다 떴으니까. 많은 사태가 있었어요. 그죠? 크게만 보면 시험 감독관의 교육 문제 일단 좀 컸죠. 문제지를 먼저 배포한다든지, 핸드폰 제대로 안 걷는다든지 쪽팔려 죽겠어. 나 연대 나왔단 말이야. 자, 뿐만 아니라 시험 끝나고 나서 제대로 시험 종료하면서 핸드폰, 시험지 이런 거 제대로 순서에 맞춰서 걷지도 않고 말이야. 뭐 어쨌든. 그 다음에 시험장 배치의 문제도 컸죠. 자, 계단식 시험장. 아, 이거 좀 너무 심했다. 또는, 자, 이것까지 그렇다 쳐. 시험지 출제의 문제. 아, 이거 어떡하니. 어떻게 시험, 야, 내가 오타내도 니들한테 쌍욕먹는데. 야, 내 악플 관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야, 내가 해도 그 욕먹는데 이 아이씨. 어떻게. 아이, 그 시험. 애들 인생을 결정하는 시험을 내면서 오타를 내니. 오르면 몰라. 오타 쪽팔려. 자, 뭐 이거 다 그렇다 쳐. 어, 이거 다 그렇다 쳐. 이게 단답형이었잖아. 단답형이라는 그 문제의 특성에 맞게끔 정말로 그 답을 내기 위한, 답만을 위한 스킬. 이게 먹혀드는 문제를 내면은 정말 그건 안 되지. 뭐 어쨌든 여기에 관련한 문제들, 뭐 그 얘기는 이제 다 집어치우자. 좀 냉정하게 얘기하자고. 왜? 우리 이제 좀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좀 이기적으로 생각합시다. 냉정하게.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지나간 거는 내가 신경 쓸게. 우리 어른들이 신경 쓸게요.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 우리 자랑스러운 백이은 수리논술, 수리논술 정말 어?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아. 어, 제발 이제 바꿀 수 있는 냉정하게 이기적으로 그대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 무슨 말이지? 자, 어, 이게 그 세바식 컨셉으로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따로 찍는 거 있어. 거기에서는 좀 자세하게 선생님이 그 영상들 찍어둘 테니까 이 논술이 나아가야 될 방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따로 이제 영상 제작해. 이번 주에. 자, 그거는 치우자. 그냥 이제 남은 시간 여러분들의 공부만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소송으로 가고 있고 이게 어떻게 문제 사태가 흘러갈지는 이제 우리 손을, 여러분들 손을 떠났다고 생각해줘.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해. 바꿀 수 있는 점수에 집중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학습하기 딱 좋게 연대 문제지 그 형식 그대로 그대로 다 제작해가지고 해설지 완벽하게 제작해서 바로 올려놨어. 연대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올려놨다, 얘들아. 어디로 가라? 자, 여기 선생님 페이지 들어왔어. 선생님 페이지 들어와서 여기 공개 자료실에 이미 연대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올려놨어.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공부. 공부하자, 얘들아. 바꿀 수 있는 점수에 집중하세요. 어차피 내가 아까 얘기했던 문제들 있잖아. 이제 소송으로 갔어. 그리고 여기 단답형. 어차피 이제 단답형 없잖아. 연대도 솔직히 올해로 끝난 것 같아. 자, 그 전대학 걸쳐서 단답형 유일하게 연대만 지금 이상하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채점 비용, 시간 비용, 물자 비용 여러 가지 비용, 코스트를 줄이려고 단답형을 도입했다가 지금 이 사태를 마주하고 아마 1년 만에 없어질 운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들도 결국 아무데도 없다라는 거 단답형 없으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 선생님 이전 캐스트 영상 지워. 어차피 단답형은 연대밖에 없었고요. 연대 끝났어. 그러면 지워. 정말 논술 그 자체에 집중합시다. 선생님, 이 메가 캐스트만큼은 여러분들의 학습만을 위한 여러분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지금 영상 제작, 시간 제작, 시간을 만들고 있어. 그것만이 내 목적이야. 그러면 그 어떤 논술이 가야 될 방향 뭐 이런 가치관에 대한 얘기는 지금 쓰잘데기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세바시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제작하는 다른 영상을 보세요. 지금 우리 메가 캐스트 여기에서는요. 오로지 여러분들의 대학을 업그레이드하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려면은 뭐해라? 자, 그런 사태 다 집어치우시고 그건 나한테 맡겨. 오케이. 이제 단답형 끝났다고. 연대 끝났잖아. 그건 단답형 없어. 어? 뭐 말도 안 되게 이제 생각하지마. 그럼 이제 뭐해? 공부해. 솔직히 단답형이라면 되게 문제가 있는 뭔가 이렇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 맞는데 논술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문제집니다. 그냥 일반 논술이었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 논술을 준비해야 되잖아. 뭐 고대, 성대, 한양대, 중대, 뭐 카이, 뭐 경북의대, 부산의대, 뭐 이나의대, 이나대, 아주대, 약대들, 쭉 뭐 어디를 지원했든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지원했든 이제 논술을 일반 논술을 봐야 된다면 자 이제 가서 다운받으세요. 굉장히 훌륭한 문제집니다. 왜 더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 나랑 같은 입장에 다른 수험생이 보고 온 시험지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긴장감을 조금 더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풀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해설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가서 다운받으세요. 가서 공부하세요. 자 이제 아무 생각하지 마. 여기서부터는 이제 남은 시간은 뭔가 공부가 선생님 공부가 잘 안 돼요. 자꾸 딴 생각이 나요. 막 이렇게 앉아있는 게 막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자꾸 막 흔들려요. 막 이거조차 공부가 잘 된다 안 된다. 이거조차 사치다 얘들아. 그냥 하는 거다. 그냥 하는 거야. 오케이. 가서 다운받으세요. 공부하세요. 그것만 하세요. 오케이. 여기까지.